나도 한 번 부러볼게. 왜 이래 이거? 리코너가 좀 이상한데? 아, 진짜 친구예요? 안녕? 안녕? 안녕, 나는 해적왕을 꿈꾸는 갈매 초등학교 3학년 서창빈이라고 해. 안녕, 나는 10살 3학년 8반 박수빈이라고 해. 그렇구나. 난 해적왕의 꿈이야. 나는 대구 초등학교 4학년 이민호야. 만나서 반가워. 반가워. 나랑 동갑이네. 목소리가 안 그래 보여. 내가 변성기가 좀 일찍 왔어. 어, 그래? 내가 밥을 너무 잘 챙겨 먹었더니. 중학교 1학년 같다. 중학교 1학년? 고마워. 안녕, 이민호. 너 너무 정없이 부른다. 민호라고 부르면 안 돼? 알았어. 고마워. 나는 이름이 조나단이야. 나도 내 친구 중에 조나단 있어. 너는 어느 쪽에 살아? 어디 살아? 강화야. 강화? 나도 강화 근처인데? 그 초지대교 알지? 응. 대명항. 응. 거기 조금 전에 있어. 대곳. 응, 들어본 적 있어. 오, 야, 우리 동네 친구구나? 반가워. 반가워. 어. 취미가 그럼 뭐야? 나 취미가 등산, 낚시, 캠핑. 요즘 너네 학교에서 뭐가 유행해? 어, 그냥 아이돌? 아이돌 좋아해? 응. 누구? 뉴진스라고. 뉴진스의 오마이갓 알아? 응. OMG? 응. 너 누가 그렇게 예쁘게 나왔어? 응? 이거 몰라? 우리 아빠가 맨날 하는 말인데? 아빠가 맨날 하는 말이야? 아빠가 항상 하는 말. 하랑이가 나한테 먼저 질문해 봐. 창비야, 누가 그렇게 예쁘게 나왔어? 라고 물어봐. 창비야, 누가 그렇게 예쁘게 나왔어? 창비가 아니고 창비니. 아, 창비. 싫어, 싫어. 알았어, 알았어. 창빈아, 누가 그렇게 예쁘게 나왔어? 우리 엄마, 엄마가, 엄마, 엄마가. 어때? 어, 진짜 재밌어. 나 이런 거 좋아해. 이런 거 좋아해? 어, 엄청 좋아해. 다행이다. 남자는 너네 학교에서 주행하는 게 없어? 남자 아이돌? 남자는 딱히 없는 것 같아. 혹시 스키즈. 혹시 나는 스키즈라는 그룹 좋아하는데 알아? 어, 스트레스? 아니, 그 스트레이 키즈라고 알아? 스트레이 키즈라고 알아? 어, 알아, 알아. 나 만났었어. 언제? 필릭스 형이랑 방찬 형. 아, 그 사람들은 안 만나도 되는데. 네? 자, 어. 나중에 한번 검색해 봐. 약속. 약속. 오케이. 걔네 괜찮더라고. 잘생겼어. 어, 그렇구나. 아. 응, 맞아. 특히 돼지토끼라는 별명을 가진 그 형아는 정말 너무 매력적인 형이야. 알겠지? 아. 그럼 강화도에서는 뭐하고 놀아? 어, 춤 같은 거. 어, 너 춤춰? 좀 못춰. 아, 그래? 어, 나 춤 좀 추거든? 내가 가르쳐 줄게. 어. 우리 나중에 같이 웨이브 하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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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너 잘하는 거 있어? 나 춤 잘 춰. 춤 잘 춰? 응. 나는 랩 잘해. 응. 들어볼래? 그래. 소리를 지르는 내가 서 장빈이란다! 어때? 목소리가 방금 바뀌었던 것 같은데? 안 시끄러웠어? 옆에서 들으니까 좀 컸어. 오. 잘하지? 나 이런 거 되게 좋아. 나도 너 좋아. 너 리코더 좀 하니? 좀 못 해. 그래? 나 진짜 못 해. 수행평가 연습해야 되잖아. 응. 어때? 연습 좀 해봤어? 좀 해봤어. 어, 진짜? 그럼 나 한 번만 들려주라. 비행기 알아, 비행기? 어. 아, 까먹었어. 기다려봐. 고마움을 잘 막아야 돼. 고마움을 잘 해. 고마움을 잘 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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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나. 야, 근데 너 잘한다. 나도 한 번 불러볼게. 어? 이게 아닌가? 왜 이래, 이거? 리코더가 좀 이상한데? 어? 나 너무 잘 안 돼? 나 사실 안 해봤어. 어? 리코더를 아예 모른다고? 응, 나는 수행평가, 무슨 평가 이런 거 너무 싫어해. 니들이 뭔데 날 평가해? 아니. 왜 날 평가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나는 평가방... 약간 리코더 시험 같은 건데? 아, 누가 날 시험해? 좀 그런 평가들 좀 피하는 편이야. 어때 근데, 내 실력? 근데 잘했어. 모르는 것보다는. 근데 내가 너보다 잘한 것 같은데 왜 너가 날 평가해? 네가 평가하라, 왜? 되게 귀엽다. 근데 리코더 잘 불면 뭐가 좋아? 그... 힘들 때 있잖아. 응. 그때 리코더 불면 스트레스 풀지 않을까? 너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야? 응. 엄마가 칭찬을 줄걸? 엄마가 칭찬을 해줘? 아유, 그거 진짜 좋은 선물인데. 창 100점 맞은 거로도 행복하지. 아, 그치. 뭐든 잘하면 또 좋잖아, 그치? 응. 그런데 이 리코더를 인생에서 부를 일이 있을까? 아니, 뭐라고 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응? 넌 커서 꿈이 뭐야? 꿈? 나 마술사. 마술사? 나 엄마는 엄청 반대. 그럼 내가 응원하면 안 되겠네? 응원해도 되는데... 혹시 저희 계신 분이 너희 어머니입니? 응? 응. 알겠어. 그럼 넌 꿈이 뭐야? 나는 아이돌 할 거야. 솔로를 데뷔할 거야, 아니면 멤버로 데뷔할 거야? 음... 한 8인조 정도로 데뷔하면 딱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너무 많지 않아? 그런가? 음... 7인... 6인조? 6인조? 응. 아... 아직은 8인조가 좋은 것 같아. 응, 고집이 세구나. 나도 좀 고집 좀 있지. 나도 좀 있어. 아, 진짜? 응. 야, 좋은 거야, 그거. 줏대 있으면 되는 거니까. 어, 맞아. 그치, 그치. 우리 같은 학교 다니면 어떨 것 같아? 응... 맨날 만나서 인사하겠지? 그치? 어떤 짝꿍 만났으면 좋겠어? 약간 지금 짝꿍 있어? 응. 그 짝꿍은 어때? 까불까불하고 나한테 장난 많이 쳐. 너한테 장난 많이 쳐? 헉! 너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그 얘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알았어. 오케이. 난 어떤 친구인 것 같아? 음... 웃긴 친구. 아, 나 웃겨? 응. 응. 리더십 있고 잘... 만약에 팀이 있다면 되게 잘 끄는 친구? 오, 뭘 보고 그걸 판단했어? 살짝 이렇게 재미있으니까 아, 분위기를 이끌 것 같고? 엄청 따라올 것 같고. 오, 야, 참고 참고. 보는 눈이 아주 있다, 너. 내가 짝꿍이면 어떨 것 같아? 너무 좋을 것 같아. 하루하루 아침마다 행복할 것 같아. 하아! 나 혹시 울어도 돼? 응. 강화도 살면 우리 시간 되면 같이 보자. 어. 초지대교 위에서 만날까? 알았어. 너 좀비놀이 하니? 이젠 많이 컸으니까 좀 재미없어. 그래? 그래도 나 좀비놀이 좋아하니까 우리 같이 좀비놀이도 할래? 어, 알았어. 아싸, 친구 생겼다. 너도 친구 생긴 거야? 어. 나 학교에 친구 없었는데. 어, 진짜? 어떡해, 괜찮아. 나처럼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 원래 인생은 혼자 사는 거야. 알았어. 응. 이제 우리 빠이빠이 할 시간인데. 아쉽지? 응. 벌써 끝나는 거예요. 아쉽지, 울어. 울면 안 끝나. 아니야, 울긴 좀 그렇고. 울긴 좀 그래. 그 정도 또 아니야? 나중에 아이돌 되면 내 얘기 꼭 해주고. 하랑 얘기? 응. 알았어. 훌륭한 마술사가 되길 응원할게. 고마워. 잘 있어, 나단아. 어, 안녕. 근데 우리 친구 맞아? 어. 근데 왜 이렇게 쿨하게 보내? 생각해보니 그러네. 찬빈아 안녕. 알았어, 하랑아 안녕. 찬빈 맞죠? 우와, 아직도 이름도 모르고 나랑 얘기한 거야? 그게 아니라. 이제 가볼게. 고마워, 잘 있어. 안녕. 안녕. 재미나게 생겼어요. 얼굴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너의 추ints